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얼마 전에요 정말 오랜만에 뮤지컬을 보러 갔어요. 방역지침 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공간에서 뮤지컬 보는데 무대 현장에서 주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감동이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연이 주는 힘일 텐데 코로나로 그 힘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관객들이 아쉬울 뿐이지만 사실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몸과 마음이 얼마나 어려우시겠어요. 오늘 신상 언박싱에서는 이런 시대의 공공공연 또 공공공연장의 길에 대해 고민한 책을 소개합니다. 공공공연장의 길의 저자 헌안영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전략팀장 오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작가님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이 책 때문에 모신 거니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작가님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기획제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예술기관에 지속가능한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예술경영인 헌안영입니다. 현재 세종문화회관에서 예술단 전략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성김관대학교에서 견임 교수로 학생들에게 공연예술기획연구와 그다음에 예술경영세미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도 피디로서 공개방송이나 공연 같은 걸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진행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공연이 주는 그 엄청난 매력이 있잖아요. 그 일을 지금 20년 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공공공연장의 길 이 책을 이번에 내셨는데 이 책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기는 한데요. 제가 20년 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 근무하고 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제작하는데 결합을 하면서 그 안에서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많은 의제들이 있거든요. 문화적 의제들이 그냥 흘러가던 것들을 좀 모아서 그것을 이론적인 측면에서 구성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제가 2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2000년 신자유주의 시대부터 출발해서 지금 현재 코로나19까지의 공공공연장이 추교해야 할 본질적 가치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공연장의 문화자본을 어떻게 분배하고 정의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해서 그 방법론을 찾아보려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해답을 찾는 과정이라 해답이 뭐냐 묻는다면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하는 사람들이죠. 그 고민을 멈추면 그 역할을 하지 않는 거고요. 사실 이 공공공연자의 길이라는 책을 제가 되게 우연히 접했는데 그냥 대중서적 같지는 않았어요. 내가 이걸 읽으면 재미있을까 했는데 저는 읽으면서 아까 지금 작가님이 말씀하신 문화자본의 분배 문제 그리고 정의 실현의 관점으로 이 책을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과제가 있었지. 사실 문화적 혜택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인터뷰를 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 공연장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죠? 엄청 만족하겠죠. 그러게요.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국내 공연장이 거의 90%가 공공공연장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공공연장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공공시설로 접근하기 때문에 다 샷업 됐거든요. 공연장이 아니라 시설로 접근했군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미술관이나 이런 건 오픈했는데 우리는 닫았다는 게 그런 얘기군요. 공연장으로서 예술적 기관으로 이렇게. 본 게 아니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시설 하다 보니까 문을 다 닫아버렸고. 갑작스럽게 문을 닫아라. 하니까 그 무대는 순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무대 위에 작업하는 많은 제작자, 출연자 그리고 거기 스텝들이 한순간 길을 잃어버리는. 실업자가 돼버린 거죠. 그렇죠. 한순간 그냥 갑자기 준비를 하다가 멈춰버리는. 올스탑 됐군요. 올스탑 되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공연이 취소됐다가 연기됐다가 하는 이런 많은 반복들이 2020년대에 계속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공연을 준비하던 예술가, 스태프, 제작진들이 이 긴 과정을 버티다가 보니 너무 제작비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또 앞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지 못하다 보니 힘든 시간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고 결국에 관객도 없고 예술가도 없고 제작진도 없는 텅 빈 무대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희망적이었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간예술단체에서는 관객이 극감함에도 불구하고 공연을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라는 열망도 있었고요. 그 열망 속에서 관계자들이 또 새로운 만남의 형태들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만들어내는 분들이 계셨군요. 그렇죠. 그분들에게 희망을 가져왔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코로나19 이후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인터뷰를 몇 번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술가들이 온라인으로 본인의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사례도 소개했었고. 사실 기존 영화를 넷플릭스에서 처음으로 사냥의 시간이라는 작품이 공개했었는데 그 감독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은 그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넷플릭스는 너무 당연한 플랫폼이 돼버린. 그러니까 정말 코로나 시대가 완전히 문화 상황을 바꿔놓는 그런 기점이 된 건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그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공연 같은 거 하셨어요?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 처음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는 공연 시설을 다 닫아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민간 예술단체들이 공연할 수 있게끔 하되 온라인 형태로 공연을 하게끔 하는 힘내라 콘서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예술단체들이 영상으로 제작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엄두를 내기 힘들거든요. 그런 환경들을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공연할 수 있게 하고 영상으로 촬영해서 그것들을 온라인으로 배포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우리 세종문화회관에 9개의 예술단체가 있는데 예술단체들이 그 전에 준비했던 작품들을 다시 한번 공연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영상으로 찍어서 다시 배포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무대에서 직접 관객과 출연자들이 만나는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그 중간에 영상이라고 하는 어떤 기재를 통해서 매개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2021년도 오면서 좀 바뀌었어요. 아, 어떻게 해요? 2021년도 오면서 공연장을 시설로만 무조건 닫아라인 게 아니라 공연기관으로서 이게 오픈을 하되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자석 간의 거리 두기를 실행을 하면서 전파의 가능성들 최대한 줄여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자석을 객석 거리 두기 형태로 할 수 있게끔 정책에 따라서 안전한 공연장 컨셉으로 해서 최대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숨통이 조금 트이셨네요. 올해는 조금. 오래를 들어서는. 네, 네. 그런데 사실 저도 미술관 갔을 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미술관이나 공연장에서 팍 말하는 사람들 별로 없고 특히 공연장은 공연하는 내내 그냥 관람만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잘 쓰고 있으면 오히려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좀 문화활동이 공공공연장을 통해 있었군요. 이 책의 제가 좀 일부분을 읽어보면 한국 사회에서 공공공연장은 거의 모든 공연 예술을 제작, 유통하고 예술을 향유하는 바로미터 공간이다. 공공공연장은 여전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플랫폼이지만 디지털 미디어와 온라인 공간의 급격한 확장에 따라 공공공연장이 생존을 넘어 지속가능한 공연 예술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찾을 수 있을지는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질문이다. 공공공연장의 정체성과 정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는 공연 예술의 본질마저 흔들고 있다. 이 문제 제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세종문화회관의 헌한영 전략팀장이자 공공공연장에게 저자를 모시고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공연 예술 문화 이게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대중문화라고 해야 될까? 좀 본격화됐습니까? 공연 예술의 본격화라고 얘기하면 딱 어느 시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21세기는 문화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2000년대에 포문을 열었고 2000년대에 시작을 하면서 문화 예술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요. 그러면서 특히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연장, 공공공연장이 상당히 많이 설립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제작하는 공연기획 제작자의 인력들도 많이 형성, 양성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와 더불어 해외에 많은 유명한 금요성 있는 작품들이 2000년대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런 과정에서 문화를 항유하는 관객들의 시선도 상당히 높아지고 제작하는 제작 인력들의 역량도 강화되고 그것을 유통할 수 있는 공간, 공공공간의 거점들이 상당히 넓어지는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진 게 2000년대에 부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나라와 시민들이 공공공연예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프라도 갖춰지고 컨텐츠도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말씀이신데 이 먹고 사는 이걸로 좀 방점을 찍으면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금융문화에서도 중요한 분기점이었다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의 주요 분기점을 좀 두고 있는데 하나는 19년도 1997년도에 IMF 외환위기 이후에 공적 영역에 변화들이 있으면서 공연장들이 재단법이나 되는 이러한 조직 구조의 개편이 있었고요. 그런 변화 속에서 수익 구조와 경쟁적 구조 내에서 민간과 공공이 경쟁하는 어떤 환경을 많이 만들어냈었거든요. 이러하던 것이 2008년 외환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물론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치고 후딱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대 자본이 국내에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어지고요. 이 자본이 대기업 중심의 거대 자본이 공연예술과 결합하는 시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그 환경들을 조성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와 더불어 나타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공연예술은 제작하는 방식, 유통하는 방식, 항유하는 방식의 변화들을 이 시점에서는 서서히 우리에게 다가왔던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사실은 경제적, 경제사회적 이슈인데 이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고용 불안정과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 안에 문화적 특권계층도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 불평등도 심화된 거죠. 문화적 불평등,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문화의 불평등을 얘기하기에는 80년대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척박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특별한 예술가들이 서는 무대 정도였죠. 2000년대에 오면서 공연장도 많아지고 그 공연장 속에서 항유하는 여러 가지 계층들이 생기다 보니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항유하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의 조건이 차이가 있더라. 그렇죠. 그렇죠. 라고 나타나게 되면서 문화적인 어떤 불평등이 무엇인가를 고민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문화를 공연예술의 어떤 특권계층에 의해서 항유하는 그리고 집중화되는 현상들이 갈수록 더 가속화되는 현상들을 나타나게 되면서 문화적 불평등에 대한 어떠한 문제의식들이 이슈로 우리 공연예술계층에서는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공연 하나 보려면 그 값이 만만치가 않아요. 저도 부담스럽고 특히 아이들 뮤지컬 보여줄 때도 그 값이 만만치 않아요. 저는 꼭 그때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공연을 보여줄 수 없는 부모들도 많을 텐데 그 부모의 자녀들은 뮤지컬이나 공연을 맞닥뜨릴 수 있는 기회조차 없는 거잖아요. 결국 경제적 능력이. 공연예술을 연구하는 분들 특히 우리 작가님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이 되게 과제일 것 같아요. 그건 또 어려운 문제 같아요. 어렵죠. 어렵죠. 이게 공연을 제작하는 비용이 상당히 다른 어떤 상품을 제작하는 거랑 다르게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를 당만 내는 작품이고 거기에 맞춰서 그것에 대한 어떤 거래적인 개념에서 보면 그 비용이 비싼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제작비, 인력비가 많이 드는 분야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저도 생각하지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 보면 비싼 가격이 거의 지금 현재 45만 원까지 넘어가고 있고요. 뮤지컬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오는 뮤지컬은 20만 원 이상이 넘어가고 있는 이런 환경에서 친구 둘이서 보거나 내년에 연인에서 공연을 보려고 치면 이게 심리적으로 쉬운 가격대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좀 환경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있어서 이 작품은 애까지 해서 세 명에서 본다 하면 한 번 시간을 두 시간 내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최소 50만 원 맞아요. 10만 원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인 소외감도 느끼고 문화적인 항유의 기회를 강제로는 아니라도 사회 환경에서 박탈되어지는 것은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고 문화도 소비의 영역일 수 있으니까 당연할 수도 있지만 문화가 한 인간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느냐에 우리가 주목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공적인 측면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설 공연장은 아니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담 같은 공공공연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공공공연장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공연장에서 한 20년 근무하면 항상 머릿속에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 예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 생각한다면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축적되어지는 감동과 감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인간이 이런 문화 자본을 획득하고 축적하는 과정에서 자신만의 내재화된 어떠한 삶의 방식을 형성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떤 필수, 뭐라고 할까 이 공연 예술이라는 것이 사치품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장해서 공공 영역에서 가치를 넓히는 작업들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공공공연장이라면 어떤 수익구조, 경제적 형태라기보다는 이런 불평등을 완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조금은 수준 높은 공연들을 항의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기회를 좀 더 넓혀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좀 더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진행되고 있는 어떤 문화산업이라든가 예술교육이라든가 예술복지 측면에서 일정 정도의 프로그래밍을 하고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분배의 영역으로 본다면 대상은 다르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분배적인 가치를 실현하고자 부분 부분적으로 진행을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부차적인 영역이 아니라 그렇죠. 본질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배치해내고 공공공연장이 가야 할 방향으로 좀 이렇게 설정되어지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 공공공연 예술이 이제 시작됐다고 하셨으니까 지금 한 20년 정도 딱 우리 작가님 연차 정도예요. 한 20년 되니까 이렇게 작가님 같은 전문가가 이 분야에 나오게 됐고 또 이런 고민을 해주는 전문가가 있다는 게 참 고맙네요. 정말로요. 이 책에 이제 이렇게 쓰셨어요. 뉴노멀 시대의 공공공연장의 핵심 과제였던 수입구조의 개선과 재정 자립도 향상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과 경제성은 중심지위에서 멀어지고 문화적 형평성을 추구하는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가치적 분배로 이동하게 된다. 정말 문화예술이 이렇게 좀 이동해 줬으면 그리고 그 문화예술의 이동을 통해서 많은 분야가 좀 따라가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코로나 시대에 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공공공연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책에 쓰셨어요. 한두 가지만 저희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좀 해 주시겠어요? 사례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문화적 사회계층 소외계층들을 향해서 갔던 함께요 나눔 예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사회에서 소외된 그리고 문화적 소외된 그분들의 장애인분들 내지는 청소년 내지는 외국인 이주단체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공연을 하러 갔었는데 그 공연의 작업을 통해서 느끼는 감동은 무대에서 또 느끼는 관객과의 느낌, 감동과는 달리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 느낌에서 오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 작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이제 아, 이러한 작업들은 참 많이 그리고 진정성 있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서울시 오페라단하고 같이 여러 작품 제작을 했었는데 그 대극장인 산 오페라 작품, 리골레토라든가 라트라비아든가 이런 작품들을 하고 그 작품을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다시 저렴한 가격으로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세종문화에서 공연을 하면 제작비, 즉 의상이라든가 무대 세트 이런 제작비가 좀 줄어들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방을 내려가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순환구조가 만들어졌던 사항이어서 이 두 가지의 프로젝트가 저에게는 참 기억에 남는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방과 서울 간의 문화적 격차도 굉장히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책에 공공공연장은 공공성이라는 가치적 결합을 통해 문화적 형평성과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는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경로를 모색해야 한다. 진지한 만성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작가님이 정말 내가 이 길을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꼭 한번 해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꼭 하고 싶다.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가장. 네. 그렇죠. 네. 저는요. 공연장은 참 사람에게 중요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존중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애정도 있고 그런데 그런 공연장에 어떤 민간에서 활동하는 젊은 공연 제작자 그다음에 스태프들 그리고 예술인들이 쉽게 같이 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게 참 많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외부 민간에서 활동하시는 이런 열정적인 공연예술 관련 종사자들과 제작비에 구애하지 않고 그리고 안정적. 규모에 너무 좋네요. PD로서도 제작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인 환경들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되게 열정은 있는데 작은 규모에서 어려워하는. 많죠. 그런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구조? 그런 협력적인 형태? 그것이 무엇인지는 고민해야 되겠지만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대한민국 문화의 힘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의 외로움을 사실 문화적 혜택으로 좀 달랠 수 있기도 하잖아요. 정말 치유가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게 또 문화의 힘이기도 합니다. 세종문화회관은 비롯해서 공공 공연을 책임지는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헌한영 작가님 같은 전문가가 있다는 게 참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뮤지컬 한번 보러 가려면 진짜 큰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공공 공연장의 길의 저자이자 세종문화회관의 전략팀장이신 헌한영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